뭐를 부려? 그냥 방울이 방에서 재우지. 당신이 그 꼴 안 봐서 그래.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별의를 안고 있는데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뒤집히더라고. 오늘 같이 있을 거 알고 있었잖아. 내가 허락해서 보내준 거고. 그래, 그렇게 허락한다고 냉큼 나가는 것도 기분 나빴어.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. 우리 동준이 새끼를 나베감치할 때 뺏기는 것 같아서 싫어. 어허, 이 사람이. 아니, 그럼 방울이가 재혼을 해도 별의를 못 주겠다는 거야? 뭐야?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. 그러지 마. 별이가 지 엄마를 놔두고 왜 할아버지, 할머니랑 같이 살아? 그건 두 사람한테 못할 짓이야. 그럼 우리 별이가 모르는 남자랑 사는 게 좋아, 당신은? 좋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. 당신은 참 속 넓어서 좋다. 당신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. 그치만 좀 진정해, 여보.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